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지난주에 선생님이 약속했던 드디어 기술선별집 진또백이커으로 선생님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계획표가 드디어 완성이 됐고 교재가 입고 되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 교재의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교재의 표지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려볼게요. 네, 참 이름이 좋죠. 양승진 선생님이 결국은 현 6평을 토대로 가장 기출 중에 중요도가 높은 선생님 눈으로 선생님이 일일이 다 고른 거예요. 선생님이 고른 거니까 양승진의 눈으로 선별한 기출, 당연히 우선순위 중요도가 높겠죠. 높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또백이다. 네, 현재 트렌드에 맞는 진짜 기출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물론 꼭 해야 되는 거 말고도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래도 선생님이 직접 고른 물론 기출고도 본교에서도 선생님이 직접 다 고른 거야. 그런데 이제 6평을 보기 전에 고른 거고 지금은 이 진또백이는 6평을 본 후 고른 거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당연히 기출코드는 뭐 행동이영에 대한 행동이영을 뭐로 배우겠어? 당연히 평가한 기출문제로 배워야지. 평가한 기출문제가 아닌 걸로 행동이영을 배우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행동이영의 정수인 진리. 기코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름이 또 그렇게 돼서 표지도 또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될 거고 결국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정적 수능에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뭘 떠나서 일단은 이 기코가 기본 베이스를 하는 거야.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당연히 행동이영적으로 문제를 읽는 법. 특히 6평이 가장 정확하게 시사해주는 두드러진 특징이 그거였던 거잖아. 정보가 많아. 문제 안에 정보가 많다니까. 뻔하디 뻔한 거를 뭔가 달라보이게끔 결국 평가하니 생각해봐. 어려운 문제를 안는데 킬러를 안는데 그런데 변별력은 가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긴 뻔하디 뻔한 거를 뻔하지 않게 구조적으로 낯설게. 그래서 문제에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어떤 형태를 취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시험에선 선생님이 강조하는 행동요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제 있는 거니까. 있는 법이잖아. 문제를 잘 읽어서 문제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캐내는 거. 이게 가장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선생님이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래서 이 선별집은요. 결국은 아직도 기출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출을 안 했는데. 당연히 이제라도 기출 구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출 구두가 양이 좀 적지 않죠. 왜냐하면 공사 년도 이후에 해당되는 현 교육 과정에 맞는 문제라면 다 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절대 적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접근이 좀 더 뭔가 겁을 내더라. 그래서 겁내지 말라고 선별을 해놓은 거야. 이미 기코 본교에서도 선별된 건데. 그리고 선별되지 않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워크북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선별된 속에서도 또 선별이 한 번 더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딱 80일 프로젝트. 한 달 반 또는 두 달 안에.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충분히 여러분들 행동력이라는 게 뭔지를 습득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교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기출을 이미 했는데. 이 했는데도 선생님 점수가 이 모양이네요. 아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라서. 제대로 된 기출 검수. 도대체 행동력이란 뭔가. 도대체 문제를 읽는다라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 막 6편 끝나고 나서 선생님 기코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접근이 여러분들이 용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거다. 그래서 순수 기코만을 보면 한 달 반 또는 두 달 만에 선택 과목까지 완료를 지을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문항스가 그거야. 뭐 비교가 되겠죠. 일단 수학원이 대략 본교에서는 200제가 넘는데 그중에 이제 130제를 골라냈고요. 그리고 수투역시나 164제. 200제가 넘는 속에서 160제 필수 것들. 근데 선생님이 절대로 이게 또 선별이라고 그래서 아 요것만 그러니까 일부러 양적기하고 이런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 것들을 전부 다 선택해놨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교재는 이제 16일날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역시나 이제 미적분하고 학동 기여가 있는데 미적분이 이제 선택 과목이 사실은 효과가 크죠. 수원 수투는 사실 웬만하면 거의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선택 과목은 확실히 이제 킬러는 없다. 이게 이제 평가에는 의지라서 여러분들이 좀 우선순위를 좀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적분은 킬러 풀 때. 그치? 오래 걸리잖아. 근데 그런 시간적 양을 많이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153제 필수 선택을 했고요. 물론 호흡이 짧은 킬러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흡이 짧은 킬러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선택이 돼 있고. 학통 역시나 200제가 넘는 속에서 선생님이 180콜론을 했고 학통은 사실 문제 하나 풀 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서 양이 좀 문제가 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기아는 본교의자 자체가 이미 110제밖에 안 돼서 굳이 선별의 필요성이 없어. 이미 110제가 선별된 거라서. 그래서 기아는 이제 따로 진똘의 기코랑 본교의자가 차이가 없어서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교의자를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각자 입고일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진똘의 기코랑 대략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량의 기출 코드랑 그리고 이제 4종 코드 시즌 5, 시즌 2까지 같이 해서 81 프로젝트로 결국은 선생님이 계획표를 또 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또 짰습니다. 그래서 계획표 일단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PC 버전 선생님 페이지 가시면 게시판에 수강생을 위한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일단 다운받으시면 돼.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일단은 버전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코가 선생님 나 기출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처음인 거지. 기출조차도 아직 분석을 안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기출 코드를 수강한 후에 4종 코드를 수강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니요. 선생님 저 그래도 기출 이미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런 친구들은 기출 코드를 하면서도 4종 코드 시즌 1과 단원별로 병행하게끔 그리고 이제 시즌 2는 어쨌거나 모의고사 형태로 시간제급 푸는 형태니까 요걸 한 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개중에는 사실은 이걸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선생님 시간제능 훈련을 또 같이 병행하고 싶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뭘 예를 해도 되고 그치? 어쨌거나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번호를 일단은 안내를 드려놨고요. 양식이 이래요. 그래서 일단 계획표는 선생님 예시를 들어놓은 거야. 1주차에 1일부터 7일까지 해당되는 거에서 여러분도 여기를 채우는 거야. 이때 나는 첫 번째 나는 선생님 수학원에 하루치를 먼저 할 거야. 수학원에 하루치하고 난 수학원에 이틀치하고 선생님이 지금 이걸 예시를 들어놓은 거야. 수학원 일주일에 이틀은 수학원하고 3일은 수학도 하고 이틀은 또 선택과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그거를 선생님 저는요 그냥 수학원 다 끝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수학원 하고 나서 그리고 수학도 하고 수학도 끝내놓고 미적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치안껏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이제 한 과목만 하면 지루함을 느끼는 친구들은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일주일에 각 과목당 며칠을 할 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채워나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지켰을 때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성취감을 좀 느껴보시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뒤에 보면 이 데이 1이라는 거야. 이 아까 했던 여기 이 1이 이 동그라미 1번이 데이 1을 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기준을 다 잡아놨다라는 거죠. 하루치. 하루치는 예를 들어 수학원을 들면 총 1부에서 7부가 있잖아요. 그죠? 단원이 총 7개의 중단원이 있으니까 그 중단원에 해당되는 번호야. 이게 번호. 그죠? 이 번호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치의 양으로서 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아마 그 선별집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이미 기코 본교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선별집을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코 본교지를 하셔도 돼. 본교지로 이 선택된 번호들이 선별된 번호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복습을 하더라도 얘를 우선순위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번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좀 더 중요도가 있는 번호가 이런 번호구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원에 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 4번을 무슨 날 며칠에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놔간대. 여러분이 여기다. 이 앞에 표에다.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된다. 네. 계획표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유퀘스트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질문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선생님이 뽑아봤어요. 일단 기출고도 수강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선별집으로 기출학습이 충분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아. 선생님이 그랬잖아. 일단 공통의 경우는요. 기출고도 본계절을 다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왜냐하면 아니 공통은 충분히 변별력을 공통해서 가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간이 된다면 본계절을 다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미 본계절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본계절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진도배 기코를 만든 이유는 얼른 6편 끝나고 나서 그지야 정신 차리고 이제 아 역시 기코가 진리였어. 그래서 기출 분석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참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와서 기코를 다 하려고 뜨는 게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결국은 선별집을 만들어낸 거라서 가장 이상적인 건 다 하는 게 맞는 거야. 다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선별집으로 이 선별집으로 기출 없이 충분할까 라는 건 충분하다는 얘기를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필수라는 거지. 적어둬서는 선별한 것만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나면 선별집을 했더니 이게 다른 문제들도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시면 돼. 그것도 하나 이보다 더 좋은 NJ가 어디 있어. 사실은 기출도 사실은 좋은 NJ인 거죠. 제대로 제대로만 학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토베 기코 강의가 따로 올라오냐고 선생님도 따로 올려서 이렇게 편집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올라가면 기코 강자가 사라져야 돼. 그게 이제 내가 정책상 그런 거니까 따로 편집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서는 진토베 기코 교재를 번호를 헷갈리지 않게끔 번호를 동일하게 해놨어. 진토베 기코 교재의 첫 문제가 1번이 아니야. 1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출고도 본교해져 있는 번호를 그대로 옮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게끔 이걸로 강의를 듣는데 헷갈리지 않게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번호 내가 예를 들어 1단원에 2번을 듣는다 그러면 2번이 들어가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 강의 차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인덱스가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만 누르면 그냥 바로 가. 바로 가기가 다 돼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야. 그렇게 선생님이 구성해놨으니까 진토베 기코라는 건 책만 나오는 거야. 책만 선별집이 따로 나와서 그 책을 가지고 기존의 기출고도 강의에서 듣는 거다. 선별해서 듣는 거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존 기출고도 교재로 선별된 문항을 또 확인하셨어. 그치. 아니 이미 기코 교재가 있는데 선별 교재를 또 내가 구매해야 되는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기존의 기출고도 교재로도 선별된 문항을 우선적으로 복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원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진도표에 올려놨다고. 진도표에 딱 번호 일부에 1단원에 선별된 번호 다 목록 작성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되겠다. 회독을 2회독 3회독을 얘를 우선시해도 된다.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6평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 사실은 공통의 경우는 사실은 큰 변화는 없는데 사실 선택과목은 확실히 유의미한 변화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경우 아무래도 기출고도 선별집을 가지고 아마 아직은 선택과목을 공통 공부하느라고 선택과목 제도를 안 한 친구들도 꽤 많을 거야. 이런 친구들은 기출고도 선별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접근했을 때 확실히 시간 절약을 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우선시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 빨리 해야지만 사전코드 N제 정하게 또 한번 정리하고 행동이 한번 더 정리하고 복습해 나가면서 이제 실전훈련 파이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미룰 때가 아닙니다. 이제 미룰 때가 아니야. 제발 고민은 짧게 실행은 빠르게. 아시죠? 그렇게 해서 강의에서 이제 만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랑 올해 이제는 그죠? 정말 수능 별거 아니다. 별거 없다. 여러분 문제 있는 법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익히잖아. 수학이 생각보다 재밌어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감정이 오게 될 거야. 그거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록 할 테니까. 네.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